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삼성위기를 한 전문가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시는 권석준 교수는 제가 가끔 권석준 교수 페이스북을 방문해가지고 참조를 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문 큰 그림 또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그림까지 볼 수가 있는 성대에서 MIT에서 이름을 하기를 한 권석준 교수가 한 내용을 분해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뭔가 아니까 기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삼성위기 본질이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술이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위기의 본질이 기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수율, 완성품 가운데 이런 불량품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수율이 낮은데 그걸 못 잡는 겁니다 정말 삼성답지 않은 모습인 거죠 예전에 DRAM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 판매하는 범용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역품 메모리, HM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메모리라 하더라도 고객 요구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삼성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 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따라 잡혔듯이 삼성 반도체도 곧 중국에 추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전임자들은 무슨 삼성이 뭐죠? 성력인 것처럼 초격차 뭐 이렇게 하면서 5만 여러분들 방정을 다 떨었지 않습니까? 범용 반도체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국이 따라 잡는 것은 LED라는지 모든 제품에서 중국이 따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범용 D램 D램 같은 건 범용 제품은 다 따라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취한 겁니다 내부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문제가 누적이 되는데도 월급쟁이 이런 부회장들이 다 뭡니까? 본인들 한 몫 챙겨서 다 나가버린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근석전 교수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만 해서는 삼성전자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전부가 다 보신주의자가 된 겁니다 책임질 일 어려운 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인 삼성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2030 세대는 똑똑하다 국장 탈출해가 전부 다 미국 정신에 투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뭡니까? 똑똑한 것 같다 돈은 미국에서 벌어야지 한국에 벌 수 없다 이렇게 다 내린 거지 않습니까? 권 교수는 결국 삼성위기의 본질은 기술입니다 내부의사결정을 효율화한 것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기술개발에 정권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부에서 큰 사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언론들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광고주지 않습니까? 이런 쓴소리를 평상시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보신하는 겁니다 확실한 거 왜 안 하겠다? 기술기업이 확실한 거 왜 안 하겠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면 그 회사가 기우는 것은 사실인 거죠 여러분 꼭 같은 이야기를 어제 삼성전자 20년 체대는 엔지니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은 피한다 가능한 확실한 거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패를 절대 할 수 없다 실패 가능성 있는 것은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내부 분위기가 이게 여러분들 이 정언이 권석준 교수의 정언이고 이것이 삼성 반도체 20년 엔지니어의 정언인 겁니다 치열한 토론 이런 거 없다 이야기죠 공무원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 독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박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2012년 권호연 전 ds본부장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부터 토요 주간회의가 생겼는데 일주일 한 해 보고용회의를 만드는 문화가 생겼다 이때 hbm 고대역봉 매몰이 철수 결정이 내려졌다 집중을 잘해서 d램만 잘 만들면 돈이 척척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d램을 골치 아프게 이러면 다 쌓아가지고 만든 hbm 미래도 불확실한데 그걸 만드냐 이렇게 삼성이 사달이 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보면 이렇게 되더라도 삼성 지뷰가 정신을 차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한때 해온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공 공식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윤 대통령이나 제가 60년대 동갑이지 않습니까 더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본인에게 성공을 가져온 성공 공식으로부터 한치도 뭡니까 변경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권호연 씨뿐만 아니고 무슨 전병헌 씨라는 이런 소위 부회장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 자신감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나는 성공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은 익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수했지만 내가 구수했지만 대통령까지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 다음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시사 문제를 다루지만 시사 문제가 그냥 교과서보다 더 훌륭한 우리에게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교훈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권석준 교수의 이야기에서 제가 뽑은 것은 경영진들의 결정적인 실책이다 hbm 고대역북 매물이 ai 반도체들은 고대역북 매물이 같은 새로운 시장에 모험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정도로 삼성이 보수화됐다 삼성이 관료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삼성이 관료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1년에 수백억 여러분들 보수를 받는 삼성전자의 부회장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hbm 같은 새로운 시장에 모험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정도로 삼성이 보수화된 겁니다 권석준 성대 교수 말입니다 우선 고대역북 매물이 자체가 별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hbm 시장성을 알았지만 결정을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게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수익을 내던 d램의 캐파 hbm을 만들려면 d램 여러분들 생산 능력을 줄이고 그 생산 라인 내가 hbm을 깔아야 되니까 hbm 같은 새로운 시장에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게 보수화되어가고 있던 삼성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뭐가 무너질 때 내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외침도 여러분들 더물게 어떤 나라나 조직을 무너뜨리지만 내부에서 정신이 이완되고 기강이 헤이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침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면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냥 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돈 지금 버는데 새로운 거 위험한 거 왜 하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고객 맞춤형 ai 메모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타이밍을 삼성전자가 잡지 못했습니다 20년 30년 잘 벌었으니까 다 취해버린 겁니다 자기 실력에 비해서 이러면 과분하게 이러면 다 잘 사게 됐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처럼 그 엄청나게 큰 여름 경제가 연율 2% 이상 정도를 쑥쑥 성장하는데 한국처럼 조금 조그만 경제가 뭡니까 2%도 성장하기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러면 지금도 다 먹방 보고 정신없이 다 사는 겁니다 나중에 뭐죠 그냥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고 외화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그때 뭡니까 울고불고 또 정신 차릴 겁니다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렵게 됩니다 사람이든 집안이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헝그리 정신을 파는 백화점이 없거든요 그건 내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헝그리 정신을 헝그리 정신을 여러분들 뭐죠 그냥 주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제 삼성전자 20년차 여러분들 엔지니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은 피한다 가능한 확실한 것만 한다 계속해서는 보고서만 만드는 회사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권석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삼성전자의 관료화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가장 저렴한 여러분들 제가 빼 아프게 이기는 것은 회사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가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면 좋은 것 계속 보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근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도 한국 사회 이름 한심하니까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 뭐죠 인프라가 좋은데 뭐대로 다 자비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권석준 교수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디렘 공정에서도 발열 문제 성능 불안전성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내부이니까 잘 알겠죠 전문가니까 설계 문제일 수도 있고 공정 문제일 수도 있는데 관련 부재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계와 공정을 모두 꿰뚫고 부처를 초월해서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부재한 겁니다 이런 누적된 문제가 hbm 같은 새로운 사업에서 증폭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기술만 지금 돈이 되는 기술만 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는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 망가진 것은 다음에 다음에 오늘 사막에 다 떠넘기는 겁니다 정부가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여기에 삼성 20년차 엔지니어가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장병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 일할 때 가능한 자기네 부서 문제는 계속 숨깁니다 그러다가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 그냥 묻어가기 위해서 보신주의가 그냥 상선정자 공무원 조직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기울고 나라가 기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언 귀에 쓴 이야기를 미리 안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리 안 듣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미리 안 듣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외쳐도 미리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막판까지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문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다루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뭡니까 현주성 겁니다 권석준 성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파운드리 hbm 등 기술력이 전부가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tsmc하고 미세 공정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격차가 확대가 되고 hbm도 이러면 삼성전자가 워낙 여러분들 언론 프레이를 잘해가지고 뭔가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와보니까 꽝인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이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이러면 엄청나게 격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언론 프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 저 친구가 있는 모양이다 저렇게 nbdia에 금세 납품이 되는 모양이다 12단이 금세 나오는 모양이다 8단도 5K를 못 받은 겁니다 8단 5K를 받겠다고 nbdia 여러분들 테스트를 요청한 것이 4월 2월 2월이 올 겁니다 올해 2월 올해 2월인데 sk하이닉스는 지금 12단을 만드는 양산체제에 들어갔는데 8단도 5K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프레이를 계속하는 겁니다 12단은 12단을 오겠다 다음에 6세대는 sk하이닉스를 제끼겠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권석준 성균관대학교의 교수 이야기입니다 삼성과 tsmc는 14나노까지는 비슷한 공정수율과 기술을 보였습니다 삼성과 tsmc 격차가 확대된 것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나노 이하에서부터 두 회사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양산제품의 수율 생산품백에 대해서 정상품 비율이 tsmc 대비 10%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웨이프당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주요 고객사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회사한테 일감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공정기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이런 미세 공정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된 기초가 없이 계속 쌓아올린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권석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내부적으로 망가진 상태인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덮었습니다 저는 언제 의심했는가 하니까 삼성이 수율이 tsmc하고 크게 격차가 나고 발열 문제를 못 잡는 걸 보고 이게 기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낙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옛날처럼 강의 다닐 때 삼성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되고 주인 대리인 문제처럼 회사 오너가 이런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탑들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잘 챙겨 먹고 다 나가버렸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10나노부터 여러분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공정기술 노하우와 현장에 축적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대만 사람들이 그걸 착실히 잘해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큰 격차가 난 겁니다 삼성의 대표기업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는 다 쉽게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오죽했으면 삼성전자 주식 조금 회복되면 그냥 팔고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 큰 규모가 큰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과거에는 10등 안에 돌았지만 지금 13위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량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투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주식으로 저는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투자하실 기회가 tsmc에 투자를 하겠죠 이게 조직 내부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복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삼성전자 20년차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영진이 보기엔 나는 잘하는데 왜 밑에 애들이 치열한 토론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이 먹은 여러분들 톱들 고위청들이 이런데 여러분들 다 갇힌 겁니다 나는 똑똑한데 왜 애들이 밑에 멍청하지? 나는 날밤을 샜는데 왜 요즘 애들은 일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똑똑한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최고인데 너희들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런 분쟁거리를 보면 나는 1960년생들이 한국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망칠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눈에 그냥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이 불반되며 삼성전자가 hbm4로 승부한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게 hbm3는 5세대 제품입니다 hbm4는 6세대 제품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늦었으니까 이제 4단계로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는 건데 기초가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홍보부서 직원들은 열심히 뭡니까? 언론에 여러분들 이걸 홍보한 겁니다 우리가 5세대 제품 4세대 제품에 sk하이닉스에 떨어졌지만 6세대 제품은 따라잡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언론 보도문을 내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그걸 다 받아 쓴 겁니다 처음엔 저도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완전히 그냥 정치를 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여러분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삼성을 무슨 때려 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만든 다시 만들기가 어려운 한국사람들이 힘을 합쳐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앞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회사가 귀한 회사고 한국사람들의 평준의 민도에 미뤄볼 때 너무나 뜻밖의 기형적인 회사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 망가지가 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삼성전자를 무슨 까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사 전편 페네치아사 전편 역사를 여러분들 그렇게 괴뚫었던 시오노나남이라는 소설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도자는 좋은 시절을 최대한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세심하게 키를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베네버린 뒤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간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시대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강점의 바탕을 통해 행위를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법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원 없고 교육 부실하고 이런 나라에서 남보다 적게 일하고 잘 살겠다 꿈 깨라 이야기인 겁니다 영어권도 아니고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나라에서 묵니까 부조한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그런 나라에서 적게 일하게 입만 열면 oecd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꿈 깨라 이야기입니다 꿈을 깨라는 이야기죠 자기 분수를 모르면 그냥 망하는 거 외에 딴 길이 없는 겁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울고불고 해봐야 일어서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 제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 강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사게 가지고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tsmc하고 삼성이 기술 격차가 지금 얼마 정도 나있냐 한 교수님 말씀은 tsmc가 1년에 4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15조 원을 투자합니다 파운드리에 그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3배 정도 더 투자하는 겁니다 tsmc가 삼성을 완전히 여러분들 뭡니까 박살내기 위해 가지고 파운드리에 45조 대 15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한참 뒤처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에는 파운드리 3사의 기술 로드맵 이거 많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나노 값까지 왔고 2022년도 3나노 이 그림만 보게 되면은 그림만 보게 되면은 얼추 비등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1.4나노입니다 10나노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최소 뭐 한 7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삼성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여러분들 초까지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여러분들 뻥을 쳤는 거 아니까 우리는 설계 파운드리 디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객에게 텐키 베이스로 일괄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텐키 베이스로 나가면 우리가 수주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 수주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술력 격차인 겁니다 나는 상황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오게 되겠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의 수율이 TSMC가 100장을 만들면 55장 여러분들 정품입니다 삼성전자는 20개가 정품인 겁니다 80개가 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장사가 되겠냐 이야기죠 80개가 여러분 100개를 만드는 80개가 여러분들 불량품이 나오는데 어느 빅테크 기업이 뭡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다 일감을 맡기겠냐 그러니까 구글이 일감 줬다 이러면 일감을 TSMC로 그냥 여러분들 옮겨버린 겁니다 그게 날이 갈수록 시장 점유율의 격차가 여러분들 커지는 겁니다 TSMC가 61% 삼성전자가 11%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차가 나온 겁니다 이 기술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금 기술력 격차가 이 기술력 격차를 못 따라잡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날밤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 전부 다 뭡니까 보고서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초HA에 옮겨가지고 가부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정품이 2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나노에 또 2나노로 가야 되니까 낮은 여러분들 공정에서 이렇게 수유를 못 잡고 공정을 안정화 못했는데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래도 큰 소리만 맨날 뻥뻥 차지 않습니까 국내 사람들은 다 뭐죠 삼성이 그래도 삼성이니까 잘할 거다 거의 외국인 여러분 투자자들 전부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를 훨씬 더 우리보다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공병호님이 편파방송을 합니다 무슨 편파방송을 하겠습니까 편파방송은 왜 하냐 돈이 되기 때문에 편파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들이 편파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편파방송을 하면 돈이 되니까 편파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공병호한테 편파방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병호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방송하는 게 아니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아일보 여러분 이건 진짜 특종입니다 동아일보 20년차 여러분 삼성 반도체 엔지니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입사 초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잘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경영상의 미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 받아 처먹었던 일은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날라버린 겁니다 알바뇨 그러다 보니까 최신 패키징 기술에 뒤떨지게 됐습니다 요즘은 기본 패키지뿐만 아니라 pi csi가 중요한데 그런 전문가는 아마 사내에 많지 않을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좋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은 오라는 데가 수없이 많으니까 훨씬 좋은 대우로 삼성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산업이나 엔비디아 옮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했어야 됩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이런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이 전망이 안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인 이런 똑똑한 직원들이 엔지니어들이 오라는 데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가 앞으로 커서 참 잘 될 거다 그런 기대가 없으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회사 이민을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권석준 교수 이야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나노까지가 비슷했던 것이고 10나노부터는 계속 격자가 확대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 기술 격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분이 백 몇 명 이름 글을 남겼는데 나는 어느 기술 관련 유튜브가 삼성이 5나노에 수율이 30% 정도 뿐이 안 나오고 3나노에서 이러면 20%니까 5나노에서 한 30% 나온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 아니겠네요 2나노에서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의 삼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만의 tsmc도 2나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연구실 수준에 생산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중국이 제대로 된 노광장비 레이저 분광 반도체 생산기계만 들여오면 바로 삼성을 따로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이 이미 반도체 기술에서 2에서 3년 뒤쳐졌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기술을 이야기하겠죠 메모리 기술은 아직은 1등이니까 반도체 기술은 한 번 기술이 뒤쳐지면 그때 다시 따라잡는 것은 다시 몇 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이재용이 몇 년간 자리를 비운 것이 정말 치명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삼성전자 주식은 5만이 아니라 얼마로 떨어질 것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많은 분이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투애는 기가 차게 하는 겁니다 미세공정 삼성전자 tsmc 2나노 파운드리 전쟁 돌입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죠 정말 얼마 안 가서 tsmc하고 비등하게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량지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기술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한 겁니다 그래 수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던 여러분들 두뇌의 ap를 삼성에서 tsmc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검증해보기 위해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운드리의 미세공정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격차가 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두 회사 간의 격차는 상당히 큰 편이며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됩니다 aic가 답한 겁니다 시장 점유율의 격차 2023년 2분기 중 tsmc 점유율이 62% 삼성전자 13%입니다 그 격차가 49%입니다 2019년 1분기에 격차는 29%밖에 안 됐습니다 29%가 4년 만에 49%로 인한다고 확대가 된 겁니다 고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도 셧다운 시키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수율 및 기술력 격차 삼성전자는 최신 미세공정의 tsmc에 비해 수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5나노미터 공정부터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는 대형 펠립스 고객사들을 tsmc에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 tsmc의 정품 55% 삼성 20% 그게 이제 고객들이 뺏기는 겁니다 수율 문제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퀄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tsmc의 3나노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삼성전자의 고객사였던 구글도 차세대 휴대폰 두뇌에 해당하는 ap 생산을 tsmc에 막힐 예정입니다 2022년 파운드리 사업에서만 삼성전자는 2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추정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AI학의 기존 정보를 다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tsmc의 수율이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면에서 굉장히 앞섰다는 겁니다 기술적 우위, 공정안정성 tsmc는 오랜 기간 동안 공정기술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인 생산 공정을 확립했습니다 경험축적 tsmc는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의 칩 설계를 다루며 축적한 경험이 수율 항상에 기여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1년에 45점을 때려 부었으니까 삼성의 3배 정도를 파운드리 사업에 때려 부으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보다도 훨씬은 유연한 조직일 겁니다 위계질서가 맹악하지 않고 의사결정이 단순화되어 있겠죠 대만 기업들이 그럴 겁니다 삼성은 중앙집중직 조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제품이 히트를 칠 때 삼성이 낙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문화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눌린 것도 sk그룹의 여러분들 문화 자체가 상당히 좀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이런 비할 바가 없이 정도로 좀 자유로운 그런 문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객 맞춤형 제품에서 이긴 겁니다 파운드리 분야에 tsmc는 1년에 45조 삼성은 15조를 넣는 겁니다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시장에 주식 투자할 게 무슨 기업이 있냐 그거를 젊은 애들이 다 안 겁니다 2030들이 돈도 떠나고 인재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엔비디아로 떠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엔지니어가 떠난 사람이 그럼 엔비디아만 있느냐 amd도 있을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돈이 떠나죠 사람이 떠납니다 똑똑한 사람이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기업이 어려워지면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TSMC가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ASML인가 노광장비에서의 장비를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에서 5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파운덜입니다 그럼 HBM은 어떠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메모리인 디렘을 여러분들 적청 아파트처럼 쌓아올린 고대 역풍 메모리의 기술력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진짜 삼성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그래도 우리가 최고다 그런 생각 가지면 그때부터 기우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우는 겁니다 회사도 기업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2024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월 8단 HBM3 이게 5세대 제품입니다 5세대 제품으로 이미 양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럼 2024년도 1월달부터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만든 AI 가속힌 H100, H200, H100, HOPE100, HOPE200 모델에 SK하이닉스 제품이 납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납품했지만 SK하이닉스가 주 벤더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공급을 못하면 AI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AI 혁명이 여러분 이게 보시죠 상반기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가지고 양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24년이 여러분 다 끝나가는데 8층으로 쌓은 8단 HBM 5세대 제품도 여러분들 품질 테스트를 삼성이 통과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 육폭 매물의 HBM을 1월부터 양산해서 납품했는데 삼성전자가 4월달에 여러분들 그 제품을 엔비디아에 줬는데 엔비디아에서 아직도 품질 테스트를 통과 못한 겁니다 기술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월달에 여러분들 품질 테스트 제품을 넘겼는데 실험용 제품을 넘겼는데 그게 아직도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겁니다 올해는 해내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8단 5세대 고대 육폭 매물의 품질 테스트가 여러분들 많은 언론사의 이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SK하이닉스가 8단이 아니고 12단 12단의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양산에 그래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블랙웰 그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인 블랙웰 블랙웰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12단을 만드는 데서 SK가 완전히 삼성전자를 묵사발로 만드는 겁니다 1년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기술 격차가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라고 뻥을 치느냐 우리가 3세대 4세대 고대 육폭 매물에서는 패배했지만 6세대는 이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삼성의 엔지니어가 뭐라고 합니까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6세대에서 이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차가 큰 겁니다 지금 삼성의 여러분들 2010년대부터 제임했던 고위층들은 대가리를 뭡니까 그냥 땀바닥에 쳐박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HBM은 여러분들 완전히 SK 독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적정 HBM3 5세대 양산 돌입 9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온 겁니다 10월 달부터 양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12월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선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가 별의 회사가 아니라고 보지만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공정을 여러분들 성공시키니까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적정 HBM3 양산 돌입 9월 26일 SK하이닉스에서 홍보실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DRAM 단품 칩을 40% 얇게 만들어 기존과 동일한 두께로 성능을 50% 정도 높였습니다 압도적인 제품 성능과 경쟁력으로 HBM 성공신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삼성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자존심 상할 겁니다 이 분야에 완전히 묵사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세상 만만하게 보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고개 숙이고 항상 나는 잘 모릅니다 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한국이란 나도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삼성이 아직도 8단 HBM 5세대를 아직도 통과를 못한 겁니다 4월 달에 샘플을 납품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통과 안 하면 4, 5, 6, 7, 8, 9, 10, 11 7개월이 지났는데 제품 OK를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4월 정도의 여러분들 납품을 한 겁니다 테스트용 여러분들 HBM을 엔비디아를 폼한 주요 고객사들에게 HBM 3 8단 5세대 제품의 테스트용 샘플이 2024년 2분기 초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4, 5, 6, 7, 8, 9, 10 7개월째 여름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HBM 3 8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공식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단을 만드는데 이 HBM을 만드는 공정이 완전히 두 회사가 다른 겁니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고 삼성전자는 과거에 한미반도체하고 여러분 특허건 침해로 여러분들 갈등이 생긴 다음에 한미반도체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공정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겁니다 그 공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3 8단이 올해 4분기 중으로 테스트를 통과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은 벌써 4분기가 여러분들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5세대 제품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통과했다는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반도체가 5년 놀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6세대를 6세대에 뒤집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세대를 어떻게 뒤집냐 이야기죠 뻥 그만 치라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년 반도체 맨이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늦었으니까 이제 4단계 6세대 제품으로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는 건데 기초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0년 엔지니어가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설계도를 봐도 아무도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또는 뭐가 필요한 건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1년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1년 뒤에 HBM4 6세대 제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또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트레이닝되어 있는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사람도 많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많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뿐만 아니고 HBM 소위 AI 반도체 시장의 가장 두 개의 중요한 축이 다 기술력 문제로 삼성이 다 뒤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2부 마치고 3부 3부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3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주회 성설을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얘기하는 요한 게시록을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요한 게시록 주회 여러분들이 가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좀 두텁습니다 두텁고 또 제가 펴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20대 한국에 헌신했던 미국 성교사들의 행적을 추적한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서부 서부에서 또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 애리조나를 탐방한 기록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또 미국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